서브였고, 현수지의 조이스. 조이스, 비그의 터치아웃도 있습니다. 중반을 넘겼던 조이스인데, 오늘 아무래도 몸놀림이 상당히 가볍게 보이는데요. 이어서 뒤로옹입니다. 조이스, 터치아웃도 있습니다. 서브이스마저도 뺏긴 양상이 됐습니다. 게다가 리시부마저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는 제스칼텍스입니다. 때리거든요. 이걸 건드리지 못하면 제스칼텍스 오늘 경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수지, 맥어택, 덩거리에서 조이스! 여러 가지 경기 운영을 지금 한수지 선수가 잘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벌이 좋은 것은 국내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 행복화, 그리고 조이스의 후위. 1세트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한수지가 끄읍니다. 조이스 중요한 후위, 떨어집니다. 아, 마무리 짓네요. 역시 인명호,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잘 되지 않는 제스칼텍스입니다.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 조이스는 지금 끝까지 손을 대주고 있고요. 오히려 제스칼텍스는 들어오는 볼들을 대부분 다 득점... 어두앤즈 프로스, 조이스의 고픈 들어왔습니다. 인상공사는 쉽게 허용하는 점수가 없는 반면에 제스칼텍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제스칼... 에커맨 블록킹! 네... 조이스의 블록킹! 1세트에서 에커맨 선수의 공격은 36%로 지금도 좋은 수급입니다. 좋은 수급이 끝에 오픈 특점, 조이스! 왼쪽에는 지금 인명호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KGC 인상공사가 2라운드 때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고... 막바지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추각절이 나올지, 하지만 빈틈을 주지 않는 조이스입니다.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현 세타라고 이성희 감독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골을 보내는 인명호, 이 바로 왼쪽 갑니다. 조이스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명호 선수가 지금 언제... 조이스의 호패, 떨어졌습니다. 역시... 때문에 에커맨 선수가 지금 때릴 공간이 없습니다. 직선적으로 때리면 조이스 선수의 브록킹이 있고... 맞춰 뛰는 상황... 아, 브록킹! 길고... 향수진... 조이스... 들어왔습니다. 네, 가장 긴 코스를 선택한 조이스 선수고요. 21대20... 네, 안쪽으로 약간 따라 들어오는... 인명호 올립니다. 오픈으로 가는 조이스, 턱샤!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에... 무과하고 공격수에게까지 정확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네.